함부로 몇 거 떠올러 가야 해요 이건 총모가지 날아가 분께 무엇이 중한디? 무엇이 중하냐고 우리는 딴 돈에 반만 가져갑니다 제이와 갔을 땐 이 도박수를 던져야 합니다. 벌려서 또 따는 거지. 따따불로 들어가야지 이건. 배팅이죠 배팅. 근데 잠깐만. 왜? 이거 우리가 실패하면 끝이야 이제. 집에 가면 돼요. 우와! 미친. 미친. 여기서 게임을 종료하시겠습니까? 올인 올인.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으악! 아 끄끈한 거 먹고 싶다. 아 진짜 지리탕 먹고 싶다. 몸이 쭉 흘리는 거야. 가볼까요? 동훈 씨. 레츠 고! 저희 가겠습니다. 출발! 속초 진짜 좋다. 속초에 맛있는 게 엄청 많네. 밑에서 먹는 것들도. 붕어빵도 맛있었어요. 붕어빵도 맛있었어요. 근데 붕어빵 진짜 와사비 걸렸어? 나 와사비야. 팥이랑 섞이면 조금. 상세가 완전 상세가 되나보다. 그러니까 우리 세 명 중에 한 명이 와사비가 있었던 건데. 저기에 딱 섞이지 말고 통자로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뭔가 섞였어 안에서. 오래돼서. 제작진분이 또 저희를. 친데래 친데래 친데래. 가학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거를 배려해 주셨어. 배려해 주셨어. 돌박이. 돌박이 하길 너무 잘했는데. 팬분들도. 진짜 재밌을 때. 도와주실 것 같아요. 지금 소문났어. 소문났어요 벌써? 돌박이 너무 좋다고.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장수했으면 좋겠네요, 돌박이. 이건 진짜. 다음 앨범 낼 때도 또 나올 수 있게. 돌박이! 같은 마음이죠? 일단 중요한 건. 우리가 목표로 삼은 40만 원. 이미 목표 실패. 약간 모자란 정도죠? 30만 원. 약간 모자란 정도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금액을 더 딸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거 몰라요 아직. 이제 근데 딸 게임밖에 안 나왔네요. 잃는 건 이제 없으니까. 잠깐만 잠깐만. 근데 지금까지 오징어 게임에 관련된 게임을 하잖아. 그럼 남은 게임이 뭔지 조금 유추해 볼 수가 있단 말이지. 그럼 남은 게임이 뭔지 조금 유추해 볼 수가 있단 말이지. 그럼 진짜 오징어 게임인데. 무모한 꽃이 피었습니다. 했고. 달고나 했고. 달고나 했고. 그다음에 또 술 취기도. 술 취기도. 술 취기도. 술 취기도 했네. 술도 했고. 아 이거 줄다리기. 줄다리기. 줄다리기 하잖아요? 줄다리기가 있겠네. 줄다리기는. 뒤풀이는 항상 또. 굉장히 즐거운 추억만 있기 때문에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는 부분이고. 줄 한번 열어둔. 냄새 좀 맡을까요? 냄새 한번 맡을까요? 야 바람 일로 분다잉. 아 냄새 안 나네요. 어 나 나 나. 나는데?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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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다요. 난다. 난다. 난다 난다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부시 가시야. 부시러 갑시다. 야 파도 소리가 너무 좋다. 우주의 자세한 문화 상품이 엄청나요. 저희 오징어게임 톡초판. 네. 마지막 장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우와. 와 마지막 장소. 이 뷰가 엄청나요. 뷰가 진짜 진짜 진짜. 소도가 진짜 덮칠 것 같아요. 바닷속 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뷰랑 음식을 다 동시에 맛볼 수 있는 곳으로 여러분을 모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메뉴판 보시면 회식비로 드실 수 있는 음식이 뭐가 있는지 한번. 너무 많은데요? 전 스텝 다 우리가 한번 쌓아도 되겠는데? 해물 화면으로 가면 다 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또 이제 그림상 또 저희가 폭식하는 그림을 한번 보여드려야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시가라서 시가라서 아직 모릅니다. 저희가 먹고 싶은 게 시가예요 지금. 혹시 먹고 싶은 음식 뭐 뭐 있는지 얘기 한번 해주세요. 기광이가 찜을 대게를 못 먹으니까 아니 아니 저 일단 드세요. 네? 여러 가지 시키면 돼요. 네 여러 가지? 여러분이 드시고 싶은 거 위주로 드시고 문어 영포탕. 아 먹어야죠. 대게 찜해 문어 영포탕에. 그러니까 또 오징어 게임하고 있으니까 그치요. 산 오징어 먹어야겠네. 닭새우 하나 가고 믿음 생산구이 뭐 이런 거죠? 도루묵구이 또 가고 물회 하나? 물회 하나 가야죠. 닭새우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시켜도 30만원 나오겠다. 나올 것 같아. 시가가 있어서. 네 지금 시가인 음식들이 좀 있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거를 다 시키기에는 30만원은 좀 부족한 상황이긴 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특별한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게임비 뒤집기 게임이에요. 그러면 110만원으로? 그런 건 아니고요. 이렇게 뒤집는다는 거예요. 저희가 세 가지 게임을 준비했고요. 순서는 랜덤으로 뽑기로 할 거는 게임비를 내시고 참여하시면 낸 게임비의 두 배를 드립니다. 게임비를 또 내야 돼요? 게임비를 내요? 이제 돈 쓸 일 없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이게 사행성에 무서움이 나오는 게 이 게임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최대 딸 수 있는 금액이 60만원이 아니지 따고 벌려서 또 따는 거지. 따 따블로 들어가야지. 계속 또 따블로 가야 돼요 이거는.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묶어 따블로 가. 제가 아까 우리가 말했던 거 다 먹으려면 몇 번에 제가 갔을 때는 이 도박수를 던져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주세요. 되는 거예요? 드시고 다 드시고 그러면 한 5만원 정도만 남기고 25만원으로 가서 50만원 먼저 따볼까요? 10씩 가는 게 그래도 안전... 10에서 따면 따블로 가야죠. 그러니까 일단 10을 걸어야지. 일단 10을 따면 20을 걸어야지. 게임을 해보시고 게임 종목을 보신 다음에 게임비를 결정하셔도 돼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확리적인데요? 처음으로 오늘?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류는 돈을 받지 않고 원하시는 만큼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주류요? 주류는 받지 않고 원하시는 만큼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주류요? 저희 술 못 마시는 거 소문났구나. 화이팅! 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게임 뽑기를 해볼게요. 일단 가지고 올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기광이가 가위바위보도 좋고 오늘 운이 좋아. 네가 뽑아요? 네가 뽑아, 네가 뽑아. 일단 느낌은 어때요? 제일 왼쪽 거는 약간 페이크야, 페이크. 너무 뽑아달라는 느낌? 너무 집어라야, 집어라. 뽑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뽑으세요잖아요. 그럼 다음 거. 이거 어때요? 그래. 이거까지 약간 집어라 아니야? 약간 2개 중에 하나만 걸려라는 느낌이라. 그럼 세 번째? 네. 세 번째로 할게요. 제 탓 하지 마세요. 아니 탓은 해야죠. 우리 하이라이트가 뽑은 게임. 첫 번째 게임. 고개! 이번 게임은 3초의 전주를 듣고 맞추는 게임인데요. 정답을 외친 후에 노래 제목과 가수를 말씀해주시면 되고요. 4명 전원이 연속으로 아시는 분부터 맞춰주시면 됩니다. 한 명씩 빠지는 거구나. 빠지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저희 만약 이거 하나 가능할까요? 만약 1초 듣고 알았어요. 그러면 뭐 따따불 뭐 이런 거 줄까요? 축하 축하. 그거 중독이다. 저거 번호가 있던데 1339였나? 그 뭐 조박 조박이 1339 이거 저희 팀이니까 너무 흥분해서 막 아는 노래 나왔다. 먼저 손 들지 마세요. 왜냐면 여기서 좀 공수인 게 너, 노섭이 노섭이 형 아니야 아니야. 기광이 전 이거 제일 못하거든요 제가? 진짜로? 일단 기회를 많이 서로에게 양보하면서 합시다. 흠흠 하면서? 흠흠 이러다가 자기가 아는 노래 다음에 줘요! 줘요! 이렇게 안 했어. 아 예. 아니 경쟁이 아니에요 이거 우리 아 경쟁이 아니야. 그래 우리 협동심. 네. 자 가시죠 그러면. 10만원으로 결정하신 거죠? 네 10만원으로 가시죠. 15 15 15 따면 20 10 오케이 오케이. 연습 게임으로 한번 해볼게요. 연습 게임. 정답! 유진수. 하이프보이 맞나? 경쟁이 아니에요 이거 우리. 이러지 말자고. 아 이러지 말라고? 이거 제가 잘못해서 이런 거 제가 안 맞추면 나중에 못 맞춰요. 팀을 위해서 제가 먼저 간 거예요. 그래요. 오케이? 아 지금 봐봐. 이거 본 게임이었으면 너 이미 간 거였어. 이미 간 거였어. 아니 합격한 거였죠. 그러니까 합격으로 합격한 거였어. 합격한 거였다고요. 효연이 간다는 게 저 어디 가신다는 게 아니라 여차하면 지금 나가요. 아 나 그러시면 안 되죠. 활동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게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 두세요. 아 저 안 오요. 그럼 가세요. 아 가세요 가세요. 아 저 괜찮아요? 정답 아이브. 러브 다이브. 오 다이브. 나이스 나이스. 또 우리 또 여기 돌박이 또 우리 1회 개국공신이지 않습니까? 아이브. 아이 이 친구 좀 마음 편해졌다고 지금. 네 좀. 네 그럼 두두 님 제외하시고 이제 정답 맞추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모집 Все 어떻게. 오. 저. 전. 제 가겠습니다. 알긴 아는데. 예 알긴 아는데 가 아니라 확실하게. 패스 근데 전 패스. 저도 알아요 저도 아는데 가세요. 가겠습니다 요섭 씨는 내가 봤을 때 최후의 보루도 남겨놔야 돼 저 우리 노래는 괜찮아요 근데.. 그래요? 앙무크 정답! 지코! 스태핑! 봐봐 난 전혀 몰랐어 그 다음이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네 세 번째 문제는 이제 기광님이랑 종우님만 남으셨어요 세 번째 문제 주세요 제발 큰일 났다 오! 동훈이 안 닿아 오! 동훈이 안 닿아 퀵 오! 동훈이 안 닿아 너 아이고? 네 누가 정답 맞추실까요? 먼저 하시죠 예 모른대 저도 몰라요 그래요? 어떻게 힌트 같은 거 없나요? 한 번만 더 네 어우 여기까지네요 저랑 동훈이 둘 중에 한 명이 답을 못하면 끝났죠 저희 10만 원 날아가는 거예요? 너무 여유를 부렸다? 너무 너무 내가 잘하는 척을 했다 내가 또 가요광장 디제이라고 내가 좀 들어봤다고 내가 너무 잘난 척을 했네 소음을 더 들려드릴게요 예예 몰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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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민석이인데 맞았다 멜로망스 네 가보세요 그러면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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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훈 네 멜로망스 취중고백?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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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이란 노래는 이제 요새 계속 나오고 있는 노래고요 아 이거 진짜 후렴 너무 유명해 제가 가끔 부르기도 했어요 제가 차에서 진짜 많이 불렀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근데 그 제목이 기억이 안 나요 왜 불렀어요? 뭐 사랑, 사랑인가 봐 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가봐 가봐 네 다시 외쳐보겠습니다 네 가봐 가봐 정답 멜로망스 사랑일지도 몰라 이건 사랑일지도? 어 실패 이건 뭐예요 제목? 사랑인가 봐 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아 사랑인가 봐 그건 사랑했나 봐 방금 얘기하셨는데 반응이 좀 덜해가지고 실패하셔서 10만 원을 차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큰일 났다 20만 원 남았어 야 이거 뭐 저렇게 간을 빼야지 이건 뭐 의상 뺄 게 없어 제가 그래도 뭐 오늘 알바 좀 했으니까 제 주머니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아니 자 우리 동훈씨가 한번 뽑아주세요 아 노래 맞추기 이런 거 진짜 너무 우리가 못해 어려워 이제 심기일전 해보자 자 저희가 지금 20만 원 남았죠 고을 쓰게 외침 이거는 이제 잘할 수 있는 멤버를 지정하셔서 일단 정해보시죠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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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가위바위보 동훈씨 요섭씨 에이스야 내가 왔을 때 에이스야 헤드폰을 끼신 상태로 단어를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우회적으로 설명해서 그 단어를 맞추게끔 하는 게임이에요 5문제 이상을 맞추시면 성공이고요 얼마나 갈래 자신 있는 만큼 태우세요 5 태워요 10 10 10 10 10 걱정하지 마요 그래 10 가자 못 먹어도 고해요 그래 10 가자 10 가자 아아 들려? 들려? 안 들리는 걸? 5분 이상 오케이 이거는 100초 이 노래를 수능 못 볼 것 같은데 마아 같은 노래예요 정답 띵딩동 딩딩딩 동딩 동딩 요섭씨 들리세요 띵딩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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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시작할 때 손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 해줄게요 형이 해줄게요 내가 해줄게요 띵딩동 띵딩딩 띵딩딩 띵딩 띵딩딩 짠 저희가 지금 집 하고 있는 거 하고 있는 거 하고 있는 거 촬영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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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 촬영하고 있는 거 돌박 2일 돌박 2일 오 띵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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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대 마이크 띵딩 띵딩 하트 뮤직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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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직뱅크에서 아 넍 숨! 숨! 엔딩 유정! 맞아요! 맞아요! 12월에 안녕하세요 축구 전문가 신문선입니다. 축구! 행동이 안 된대. 몸 안 된대요. 몸 안 돼요! 괜찮아요! 축축! 세계축구! 세계적인 축구맛으로! 세계적으로 축구 페스티벌! 축구! 세리머니! 축구! 패스! 왼쪽은 이영표, 오른쪽은 송종국, 노래는 김종국 그랬나봐! 축구! 축구! 삑! 왜 앞으로 이거를! 축구! 형이랑! 어? 나! 멤버! 하이라이트! 이기광! 이기광! 학교! 가요! 학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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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고등학교! 어? 고등학교! 나! 얘! 고등학교! 우리가 뭐냐고? 어? 동창! 아, 답답해. 동창! 아, 답답해. 통장! 응! 통장! 통장! 기광이, 통장! 아, 통장을 왜 해? 형이랑! 아, 통장을 왜 해? 형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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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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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 고등학교! 제가 동훈 어제 어제? 카톡으로 두준이네 집! 어떻게 한다 그랬죠? 두준이 형 집 가서? 영화? 영화 봤잖아! 제가 두준이 형 집 가서 먹고 자요! 먹고 자! 어제 본 거? 어제 본 거? 봉! 봉준호 감독 봉! 봉준호 감독! 봉! 저거 뭐야? 휴대폰! 저거 뭐야? 휴대폰! 저렇게 어렵지? 형 안 돼. 수석! 수석! 죽어! 뭘 죽어? 돌 가지고 찍잖아요! 도깨로 찍는다고? 도깨로 찍는다고? 도깨로 찍는 영화! 아, 다 왔는데! 이거 패스하기도 너무 아깝다. 다 와가지고. 미스터 봉! 핫팩! 돌! 돌! 돌로 찍어요! 돌로 찍는다고? 돌로 뭘 찍어? 아, 기생충!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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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렵다. 춤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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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 새로 샀어요! 새로 산 바지! 새로 산 바지! 주머니! 아니, 아니, 아니! 영어로! 영어! 포켓! 포켓몬! 청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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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지니스! 오! 맞아? 오! 다행이다! 야! 줬다 다시 뺏고 다시 주고! 자! 그러면은 우린 가죠! 우린 가죠! 네! 가야 돼 우린! 어쩔 수 없어! 마지막 게임이야! 지금 얼마야? 지금 저희가 30만 원이거든요? 다시 본전이에요! 우린 가시죠! 우린 가야 돼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어떻게 5원을 남겨요? 아니야! 자, 어떤 거 뽑을까요? 가운데! 아니, 위로 뿌려봐! 밑에 딱! 여기! 여기! 모양이 예쁜 거! 어? 그거다! 예다! 예다! 오케이! 오케이! 오! 이거 우리 할만하지 않아? 할만하지 않아? 뭔데? 명대사 듣고 제목만! 이거 할만하잖아 우리! 저기 또 영화배우가 있는데 또! 야아! 저희 다 걸죠? 그럼 30 걸고! 그럼 올인 하시겠습니까? 예! 올인! 올인! 저희가 들려주는 음성을 듣고 친절한 금자 씨! 제목을 맞추시면 됩니다! 자, 우리 개인 이기주의는 버립시다! 이거 이렇게 팀 성공을 위해서! 그냥 딱! 부르지 말고! 그냥 딱! 본 게임이에요 바로! 연습인가요? 안녕하세요! KBS 인간극장 내레이션을 맡은 아나운서 이규현입니다! 하이라이트 여러분 반갑습니다! 뭐야? 어이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거 그러면 선생님이 읽어주시는 거구나! 대사를! 아! 잠깐만! 이거 어렵네! 그러니까! 연기는 안 하셨죠! 이규현 아나운서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그 아나운서님께서 갑자기 손모가지 날아가 분께 이러면은 그러니까 모른다니까? 못 맞춰요! 시작해볼게요! 네! 볼륨 조금만 더 올려주시면 네! 첫 번째 문제 주세요!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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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알죠! 노래 가사 아닌 거죠? 네! 아는 사람 먼저 빠져나가죠! 어쩔 수 없어요! 기광 씨! 네! 알죠! 확실히 알죠! 제목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갈게요! 뭔지 알아요! 엑시트! 아 맞아 맞아 맞아! 정답입니다! 두 번째 영화요!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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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큰일 났 뻔했어 SOS죠! SOS 기성충 생각하고 있었어 무선님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 도전하실게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내가 왕이를 상인가? 아 이거 하고 싶다! 내가 왕이를 상인가? 아 이거 하고 싶다! 제목 아니죠? 영화 제목 알죠! 저 해도 돼요! 저 해도 돼요! 이거 웃기면 안 돼요! 여기서 웃기면 안 돼요! 끝났어! 올인이에요! 알죠? 알죠? 웃기면 안 돼요? 아 웃기면 안 돼요! 아 웃기면 안 돼요! 지금 안 돼! 잠깐만! 우리 월인했어요! 저 월인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웃겨나 보죠! 아 예! 아니 그러니까 이러면 안 돼요! 그냥 바로 딱 갔어요! 네 그럼 이미 놓친거지 타임이! 그럼 정답을 얘기해주세요! 관상! 네 정답입니다! 아까 웃긴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띵 것도 한번! 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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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야 5만원 받은 것도 얹혀? 떡으로 가? 언제요? 37.0으로 가? 게임 중에 얹을 수 있어요? 아니 뭐 있으면 얹는 거죠! 배팅이죠 배팅! 그래그래요! 자 우리 두준이 씨랑 이제 네! 동훈 씨 파이팅! 세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야! 쉽다! 쉬운 거니까 아무나 가세요! 동훈 씨! 어떻게 제가 먼저 빠져나가요? 잠시만요! 아 알죠 동훈 씨! 뭔지 아는데 영화 제목이 같은데 그럼 모르는 거 같아! 그럼 가야 돼요! 그럼 가야죠! 그럼 두준 씨가 가야죠! 정답! 친구! 에이! 정답입니다! 맞아 맞아 맞아! 이거 그거 아니였어요? 이거 그거 아니였어요? 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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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시노! 아아! 수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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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날뻔했네 이거! 마지막 문제 드릴게요! 모시중한디 모시중한디 모시중하냐고 지금 모시중한디 모시중한디 아 잠깐만! 진짜로? 진짜? 진짜로? 드러는 봤어요! 드러는 봤는데 혹시 저희가 조금 힌트 줘도 돼요? 전혀! 전혀 생각이 안 나 아 연기 힌트는 가능해요? 모시중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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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시중하냐고 전혀 싸움을 똑같이 하는 거 같아요! 야 이거잖아! 모시중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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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왜 다시 듣기를 한 거야? 아니 그니까 아니 뉘앙스를 살리면 또 생각이 날 수 있으니까 아니면 5만원 우승비 반납하고 다른 문제? 세 문제? 다른 문제? 세 문제? 지금 올인인 상태여서 다른 저희가 그래 그래요 아니면 저희가 사비로 5만원 드릴 테니까 그럼 5만원 아까 그거 반납할게요 네 5만원 반납하자 잠깐만 면상으로 번 5만원 반납하자 어쩔 수 없다 면상 네 패스할게요 자 패스! 동훈아 진짜 제가 여기 두 개 다 잡을게요 우승과 정답 두 개 다 잡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다시 드리겠습니다 정답 네 네 눈지 아니? 하 하 하 하 정답 네 혹시 몇 글자인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이건 네 글자죠 네 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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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가죠 우린 가죠 우린 가야 돼 이거는 어쩔 수 없어 명대사 듣고 제목 맞추기 따 따 따 따 엑시템 정답입니다 관상 친구 정답입니다 제법 파이팅 파이팅 우리 내 눈지 아니 자 정답 자 정답 범죄도시 범죄도시 정말 전쟁인 줄 알았네 기광 씨의 면상으로 겨우 살렸다 겨우 살렸어 겨우겨우 성공하셔서 두 배를 드릴게요 야 60 야 60이면 엄청 먹겠다 배 터지게 먹겠다 이제 총 회식비는 60만 원을 획득하셨고요 네 네 여기서 게임을 종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잠깐만 20짜리 20짜리 한 번 20짜리 아니 우린 가죠 이거 RPG야 이거 RPG 게임이야 뭐야 끝이 없어 키워가는 거예요 왕이 있어? 야 근데 잘 생각해봐 욕심이면 우리 배 터지게 먹을 수 있거든 욕심부리지 말까 따끔 먹을 거 한 5만 원어치만 남겨 가야죠 해산물 라면 한 그릇씩만 여름이 필요 없지 60 가요 60 가 60 가 60 가 다 따는 120이야 다시 한 번 우린? 네 이건 진짜 이거 철수예요 이걸로 끝 가 60 가 근데 잠깐만 이거 우리가 실패하면 그렇죠 집에 가면 돼요 퇴근이요? 휴게소 휴게소 감자 안 먹는 게 아니라 못 먹죠 못 먹죠 고 이거 우리들이 해야겠네 그럼 영화 대상 한 번만 더 해주시면 안 돼요? 아니 형 비굴하게 그러지 마요 형 그래 저희도 한 번만 비굴해 주자 그러면 저희 아까 여는 것부터 이걸로 이어갈게요 새롭다 새롭다 근데 프로그램 만들어 가는 거야 자 자 자 연기하자 하나 하나 둘 아 제발 뭐예요? 그럼 저희 일단 게임을 뽑았고 뽑아 나와요 저희 아직 안 보고 지금 올인을 했어요 맞아 맞아 고요 속에 외침 이런 거 또 나오면 진짜 진짜 어려워 상대만 해? 맞아 맞아 노래 듣기는 어려워 노래 맞추기도 우리 노래면 쉬운데 아 명대사 나와야 돼 이거 명대사 명대사로 가시죠 이제 낙장 부립이에요 네 이제 낙장 부립이에요 네 아우 놀라 아우 놀라 미친 미친 미쳤다 너무 미쳤다 너무 미쳤다 땄어 아우 힘들어 아 차가워 네 그러면 이제 60만 원에서 120만 원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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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딴 돈에 반만 가져갑니다 아 아 10만 원 이야 진짜 멋있다 그러면 저희 음식 준비할 동안 돌박일 다음 타자는 누가 되는지 한번 스포 방송 잠깐 하려고 잘하네요 네 라이브 잠깐 그 사이에 해보겠습니다 이게 뭐야 와 야 새우장 허어 이게 뭐예요? 이게 닭새우야 진짜 작다 아 너무 좋다 이거 너무 수고하지 와 맛있다 우거죽국 네 그럼 라이브 들어갈게요 네 돌박일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하이라이트입니다 네 네 돌박일 다음 주인공 굉장히 궁금하셨죠?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네 촬영 이제 거의 뭐 끝났죠 네 아주 알차게 또 네 일단 맛있는 거를 먹었다 맛있는 거를 먹었다 맛있는 거를 먹었다 맛있는 거를 먹었다 또 당 충전 맛있는 거로 또 에너지 충전하면서 또 재미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주 알차고요 이거 유행해? 아 맞아요 네?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말씀하세요 안 하네 저 할 말이 없어서 그래요 스포를 조심스러워가지고 제가 저도 조심스러워서 이거 이제 되나 뭐 육지에만 있지 않았다 뭐 육지에만 있지 않았다 뭐 육지에만 있지 않았다 이미 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시원하게 말씀하세요 이건 이걸로 들어가요? 그럼요 뭐 육지에만 있지 않았다 육지에만 있지 않았죠 인스타 라이브만 해봐가지고 네 뭐 저에게 또 육지에만 있지 않았다 뭐 이 정도만 좀 저는 말씀드리고요 근데 여기 김원 씨 앞에 알콜도 있는데 예예예 이건 어떻게 알콜 섭취 예 뭐 활동 전에 압토리 가나요? 제가 봤을 때 저거는 다 못 마실 것 같고 네 혹시 뭐 싹 가도 돼요? 싹 하세요 빨리 안 드실 거를 좀 건배 한 번 할까요? 그래도 돌바디 얼른 화이팅! 뭐야? 네 안녕 여러분 건강하세요 조만간 만나요 안녕 바이 하나 둘 셋 둘 야 야 도은아 너 좋아하는 거 나온다 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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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네 조개 조개찜 먹을 때는 좀 둔하니까 와 너무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어 너무 맛있겠어 와 갑자기 신다네 먹어도 돼요? 네 드시죠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갑 야 이거 진짜 엄청나게 신지하네 하나씩 뭐 몇 개 더 이거 생이야? 네 생이에요 생인데 그냥 먹는 거야? 몇 개 더? 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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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있어 에이 맛있던데 이거를 먹어봐요 이거를 먹어봐요 이거를 먹어봐요 동훈아 살아있어? 동훈아? 예 와 아직 살아있는 거야? 근데 이제 야 너 멋있다 살아있는 색으로 막 꼬꼬 막 남자네 야 남자네 엄청 달아 이거 그거 없나? 그냥 넣어도 되지 않을까? 야 살아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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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디가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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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껑 있어? 뚜껑? 아니 뚜껑 없나? 또 똑똑해가지고 얘가 그렇지 문헌 똑똑하지? 그렇지 문헌은 심장이 세 개다 세 개 왜 왜? 뭐 날까 봐 아 단 우와 누가 소식해요? 누가 소식해요? 왜냐면 저희 애들이 다 다이어트 진짜 이번에 엄청 열심히 했어요 오늘 치팅 데이 네 오늘 진짜 되게 몸 좋은 걸로 치팅하는 너무 맛있다 근데 파팅 데이 이야 어우 낯바람 맞으면서 먹는 지금 여기 사장님 된 느낌이다 여기 여기 사장님 된 느낌이다 여기 여기 사장님 된 느낌이다 여기 나중에 알바비 받으려는 거 아니야? 오늘 20은 주셔야 돼요 우와 여기 학생들이 잘 생겼네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어디서 왔어? 여기 서울에서 왔어요 오 서울 총각들이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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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여행 온 거 같다 응 이렇게 좋은 촬영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응 놀게 해줘 매겨줘 응 놀아줘 돈도줘 야 저희가 이렇게 포사를 누려도 되나요? 뮤뱅 가서 소모 좀 내주세요 네? 하윤진 가면서 큰소리로 할게요 옆에 계시들 아 돌박이 재밌어 돌박이 재밌더라 이러면서요 아 직캠 찍으러 오세요? 카메라 보면서 미소 한 번 지어야겠다 예 예 자 오늘 돌박이 고생하셨으니까 말씀하세요 B 끊겼어요 아 우리 막내가 지금 건배사 하시는 게 잘하세요 아 예 자 오늘 돌박이 아무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한 잔 짠 하시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만만 봐 저 그냥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네 하세요 야 어디 많이 본 거 같지 않아요? 직장에 저 한 분 있죠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저희 뭐 이번에 아무도 다치지 말고 이번 활동도 좀 건강하게 네 했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 뮤뱅 가서 직캠 찍을 때 직캠 카메라 보고 한 번씩 인사해주시고 저희 이제 가족이에요 이제 가족이에요 저희 이제 가족이에요 어머 어머 웬일이냐 어떻게 이런 말을 그럼 다음 컴백 때도 돌박이 1 게임에 참여하시겠습니까 무조건이죠 무조건이죠 무조건 시스템만 유지된다면 갑자기 너무 다른 분들은 다 잘 되셔가지고 막 추가하고 추가하고 이러면 또 굉장히 또 그죠? 그러면 곤란하죠 이 시스템이 유지되면 해외 나갈 때 무조건 딸러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얼른 흑해라 화이팅 쇼핑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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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유분으로 여유분인거지? 너무 의심하시는거 아니에요? 같이 만들어가는거죠? 저기서 갑자기 기릴나오면 이런거 하는거 아니겠지? 아니지 그런데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혼자본 경험도 있고 그러면 바로 바로 강원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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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변입니다 필리님이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저기 계시네 원래 스타일이 독특하시구나 했는데 이런거 아니에요? 형 가짜척이잖아 난 속초가 그렇게 좋더라 와 이거 진짜 바이킹같아요 따따블 뭐 이런거 얘기했잖아요 뭐 자꾸 이래? 다 왔는데 너무 약올라 너무 약올라 농담 가시죠 여기 까지네요 다 왔는데 모두 날려버려 에브리데이 1, 2, 3 1, 2, 3 1, 2, 3 하이라이트와 함께하는 돌방 돌방 예 그 누가 뭐라고 해도 필요없어 그대로 run run 한 번 더 run run stay